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는 전기 자동차, TV, 소유자가 이동 중에도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하고 다양한 충전 솔루션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든, 외딴 지역을 탐험하든, 집 밖에서 단순히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든, 휴대용 EV 충전기는 표준 전원 콘센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EV를 충전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충전 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용성이 제한적이거나 위치가 불편할 수 있는 고정식 EV 충전소와 달리, 휴대용 EV 충전기를 사용하면 표준 전원 콘센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EV 모델과의 다양한 호환성 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는 다양한 EV 모델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EV 소유자를 위한 다목적 충전 솔루션입니다. 테슬러, 니싼 리프, 체비 볼트 또는 기타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든 휴대용 EV 충전기는 차량의 충전 포트와 원활하게 작동함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으로 차량에 쉽게 운반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휴대용 충전기는 가볍고 컴팩트하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트렁크, 화물칸 또는 보관함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 성능 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는 컴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 성능을 제공함으로 차량 배터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차량용 휴대용 EV 충전기는 모든 전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재다능하고 필수적인 액세서리입니다. 편리한 충전 기능, 다양한 호환성, 컴팩트한 디자인, 빠른 충전 성능을 갖춘 휴대용 EV 충전기는 어디에서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충전 기능, 다양한 호환성, 컴팩트한 디자인, 빠른 충전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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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